제가 꼭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은 행복하모니카 아카데미 진주에 있습니다. 우리 행복하모니카 교육원장 김목년 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것도입니다. 이게 원래 한 40여 명이 되는데 이 분들은 합주 반응들입니다. 합주 반응이고 저희들은 하모니카 여러분 잘 아십시오. 저희들은 아모니카입니다. 코드는 하모니카고 저희들은 베이스들은 하모니카 그리고 반주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쪽은 소프 이쪽은 알프 이렇게 사중유로 연주되는 겁니다. 여러분 똑같이 들려 싶어도 좀 틀립니다. 아까 그렇게 잘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계속해서 큰 박수 주시면 멋진 곡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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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시면서 중간에 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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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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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